안녕하세요. 이병호 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던 G3 실버 드라이버가 생각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녀석 하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G3 실버 2020년도 버전인데요.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 이렇게 보면요. 아직 비닐을 벗기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이 녀석 두껍다. 아유 두껍다. 이렇게 생겼어요. 총 9개 아이였는데요. 도대체 이 녀석들의 성능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3 실버 라인은 정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리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3 플래티늄 3가 상당히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클럽이 다소 저한테 밸런스가 맞을 정도면 저보다 조금 더 힘이 약하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단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G3 실버 2020 버전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인데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움푹 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쪽이요. 그렇죠? 그래서 쭉 들어가고 이 부분만 평평하게 해서 트윈 컷솔이라고 해요. 이쪽은 땅에 붙지 않고 이쪽은 붙게 해서 여러분들이 헤드 스피드를 내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돼 있으면 모든 지면을 다 긁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평범하게 긁고 이쪽에 잠깐 떠서 들어가게 하고 나갈 때도 붙게 나가게 해서 저항을 최소화 시킨 게 가장 이 G3 실버의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를 보면 네오티탄이라고 해서 보면 모르죠 사실은. 엄청난 반발력을 가진 이 금속 소재의 페이스를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코어 그룹이라고 해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파서 그쪽도 착 수축됐다가 팍 확장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끔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쳐봤는데 너무 세게 치면 샤프트가 쑥 들어와서 끝에도 맞고 그런 게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 반발력을 만들기 쉬운 컷페이스의 모양을 채택을 했고 이렇게 앞쪽에는 그냥 로고가 박힌 것 같지만 여기에 텅스텐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고비중 텅스텐이 들어있어서 휘두르다 보면 바깥쪽이 무거운 훙훙훙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힘에 비해서 훨씬 더 헤드스피드를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여기다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반발력이 몇인 줄 아세요? 0.825예요. 그러니까 이 G3 실버라인은 그냥 야 나는 너희들 룰은 별로 관심 없고 무조건 나는 멀리 치면 되니까 그렇게 하란다. 나는 정신이 오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R&A라든지 USGA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모든 컨포밍 우리가 컨포밍 됐잖아요. 공인됐다고 하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나는 공인 안 받아도 좋고 난 골프는 나한테 맞게 칠까. 왜? 아이고 이제 내 몸이 공인을 안 받았어. 이제 시니어가 되면 공인 못 받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3 실버 2020에서는 무조건 후두려 패가지고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 녀석이 최대한으로 받아줘서 극대화 시키는 클럽이 진짜 나에겐 좋은 클럽이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아이언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트윈컷솔이라는 거는 지면과 통과를 할 때 저항을 최소화 시켜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클럽 중량을 335론밖에 안 되니까 매우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히려 제가 휘둘러보면 같은 G3 계약에서 제가 플래티넘 3를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클럽보다 좀 더 가볍게 느껴지는 클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G3 플래티넘 3와는 다르게 검정과 블랙톤과 골드톤을 함께 넣으면서 굉장히 중화하고 그 다음에 이 페룰 쪽은 모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보이게 하는 이 실버를 까끌까끌한 느낌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샤프트는 아무래도 실버다 보니까 이 실버의 색깔을 좀 많이 살렸고요. 끝에는 약간의 골드의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G3은요. 가장 상위 레벨의 시그니처 중간에 실버, 그 다음에 플래티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플래티넘 3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플래티넘 라인에서 세 번째 버전이고 이 녀석은 실버 버전에서 지금 여덟 번째 버전이에요. 그런데 여덟 번째보다는 2020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도 굉장히 초경량 그립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지죠? 다이와 G3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드 계열과는 달리 이 녀석은 제가 어느 정도 세게 쳐도 다 받아줍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도 일정하게 날아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살짝 느낄 수 있는 게 G3 플래티넘 3와는 좀 다르게 제가 세게 치면 샤프트 털림이 약간 느껴져요. 그만큼 아주 가볍고 약하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토크도 좀 크고 플래티넘 3까지는 어느 정도 저의 힘이나 한 50대, 60대 중반까지 해서 나는 정말 스피드가 좋다는 분도 있으면 좋고 얘는 정말 오롯이 샤프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테니까 너는 날아가면 돼! 이게 아니라 샤프트야 나 좀 도와주라 해! 해서 이렇게만 쳐도 150을 이지하게 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옥 선생이 리뷰를 한 거 보면 그냥 무조건 세게 치고 몰아붙이고 이런 느낌이 강해서 비거리에 미쳤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클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클럽이 아니라 정말 힘은 없는데 저는 클럽으로 편하게 치고 싶습니다 라는 분에게 적합한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진심 어리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한 번 해드린 것처럼 FF247 시리즈보다는 뒤쪽이 많이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이것 역시 저중심 설계로 툭툭 때려도 공이 굉장히 잘 뜨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시니어분들이 가장 걱정이 그거잖아요. 공을 쳤는데 필드에서 공이 때로루 굴러가면 일단 플레이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드부터 아이언까지 공은 무지하게 잘 떠요. 무지하게 잘 뜹니다. 그리고 또 유틸리티를 치기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클럽은 오버라인으로부터 있어요. 오버라인 21도예요. 21도인데 꽤 또 잘 떠요. 그 채가. 그래서 FF247 21도랑 제가 비교해서 쳐보니까 거리는 FF247이 더 나가는데 탄도는 이 녀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힘은 없지만 내가 클럽을 이용을 해서 정말 탄도고 뭐고 그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저 없이 G3 실버 2020 버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럽도 지금 9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5, 6, 7, 8, 9 여기 또 10번이 있네. 10 그리고 피칭 A 그리고 S 이렇게 해서 총 9개 클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5번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8개 그리고 남성분들은 9개로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 리뷰는 제가 별도로 해드리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에 딱 옆에서 이 샤프트를 이용을 해서 치기만 하면 방향성 좋고 볼 잘 뜨고 거리 괜찮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경쟁사 M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고 H로 시작하는 데도 있지만 샤프트 기술은 다이와 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 클럽을 이것저것 다 쳐봤지만 뭐 헤드나 그런 필링 그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샤프트의 일반성 그 샤프트의 믿음은 저는 단연코 다이와 테크 메모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G3 실버 2020의 드라이버 페이웨이 우드 유틸리티 우드 계열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아이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요. 만만해요. 오히려 시그니처 라인으로 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드라이버 하나에 250만원, 300만원 그런 거지만 실제로 실버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G3 플래티누 3보다 조금 비싼 그러니까 전혀 금액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그러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시그니처 완전 초금장, 올금장은 나중에 좀 생각하고 지금은 실버로 시작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골프를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저희 아래쪽에 나오는 이 전화번호 전화로 주시면 멤버십 특가가 또 있겠죠. 옥스윙몰에서도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느낌 없는 리뷰 없고 리뷰 없는 판매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온오프클럽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 옥스윙몰한테 전화하거나 옥스윙몰에서 구입한다.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그리고 관심 가는 그런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리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믹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